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예방 등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영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염창동 우린블루나인 14층에 위치한 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강서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서울대학교 요과대학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늘도 웃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는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검사 등 분야별 검사실과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근로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과 신장, 혈압 등 기초검사와 종합검사를 마치면 처방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집단건강상담과 함께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및 관리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이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책과 함께 피로를 풀 수 있는 조격기, 안마의자, 커피 등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이 회사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강서국민영상기자단 김영자입니다. 강서국민영상기자단 김영자